들어왔다 근데 다 크지 왜? 어 찬이야 찬이야 어디가? 밑에 있어 밑에 아빠 안녕 아빠 와 찬우의 신나는 노블락사이상 이거 뭐야? 아빠 하늘 날께 나는 이 버튼을 찾는다는 게 뭐야? 오우 이 사람들 깜짝 놀랐어 하늘이 나는 박찬우의 버튼? 버튼? 버튼이 어딨지? 이건가? 아빠 잘 봐 하늘이 나는 박찬우의 근데 찬이야 그거 어떻게 해서 커진거야? 몰라? 뭐 밑에서 이상한거 나왔어 생전에 블록시 콜라를 찾아라 콜라를 찾아래 콜라 콜라 찬이야 콜라 어디있어? 어 콜라 찾았다 아빠 나 이미 콜라 있는데 찾았다 찾았다 어 동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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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빨리 생각을 하라는데 뭐 좀 빨리 생각을 해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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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목표점수 저거 축구해야 되는갑다 떨어져 떨어져 하늘이 아빠 잘 봐 하늘이 나는 박찬우 아빠 잘 봐 아빠 잘 봐 화를 날고 있네 하늘이 나는 박찬우 아빠 너 좀 태아줘 아빠 너 좀 태아줘 싫어 이거 근데 축구공이 없는데 축구공은 떨어뜨려가지고 없는데 야 내가 통과 버튼을 버튼 누름기 내가 내가 눌려 야 좀 비기봐라 어 동전 나왔다 동전 나왔다 나도 좀 먹을래 뭐지 뭐가 날아온다 뭐가 날아온다 조심해라 야 아빠 그냥 뭐 이쪽으로 가라고 동전이다 동전 내가 먹어야지 내가 먹어야지 내가 먹어야지 아빠 나 좀 먹자 내가 다 먹었다고 동전이 계속 나오는거 같은데 동전이 없는데 뛰어도 나왔잖아 아 이거 뭐지 아빠 나 바나나를 셀 수 있어 바나나 아니 바나나 말고 다른거 사봐 저거 거대한 화산을 조심하라는데 이제 버튼 또 누르자 뭐야 안돼 안돼 아 아 뭐지 오오오 자리야 로켓뜯다 어쩌면 대청사 태워줘 어 뭐야 어 어두워졌어 뭐야 어 살아남은거야 동전 떼겨 다 먹어야지 이거 뭐야 측면 상태 측면 측면 여기 여기 아닌데 이거 지금 파란색이잖아 죽었다 또 파란색 같은데 그 파란색거 자리 어디있는데 밑에있나 응 나 파란색인데 파란색이 맞는거 같다 아싸 또 맞았다 이번엔 어디로 가야되노 파란색이다 자리 지금 혼자만 살아남구나 아 밑에 하나 또 있네 파란색에 뿅 죽었네 다 죽었네 어 동전 내꺼다 이거 내꺼다 아니야 내꺼다 아 어 이거 이거 타고 가면 되겠다 아니야 나 이거 타고 간다 하 반 아빠 반칙했어 나 제트팩 가고 갔어 아 내가 놀라야지 아 제가 폭탄 터지면서 아 아빠까지 죽같이 죽어붓더라고 내가 놀라야지 지뢰봐 지뢰봐 내가 누이해야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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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왔다 살았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해 아빠 내가 누르려고 계속 누르고 있어 여기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오 얘는 팔이 없어 한쪽 팔이 없어 어떻게 하지 여기서 뛰어내리면 되나 내가 놀라야지 어 이거 뭐지 칼을 가지고 있다 조심해 뭐 칼을 가지고 있다 누가 칼을 가지고 있나봐 아 아 뭐야 뭐 어떻게 된거야 찬호야 나 죽었어 누가 죽였는데 몰라 어떤 친구가 죽였어 누가 칼을 갖고 있대 아 쟤가 쟤가 칼을 아 죽었다 아빠 응 근데 일로 와볼래 아빠가 또 암환이 있어 내가 잽는거 해줄게 뭐야 아 바나나에 아 넘어지잖아 아 또 넘어졌어 까아 야 야 그 바나나 그 좋네 아이 아이 친구야 넘어져라 넘어져 와우 동전 동전 동전을 나도 좀 먹자 자 아빠 양보해줬대 응 아빠 착하자 어 유유 유유 어 미라를 조심해 미라미라 미라를 조심하래 쟤 쟤 미라인데 저기 쟤 조심해 나 바로 타버리기 미라를 조심하래 미라를 아빠 젠트팩트 타고 날아버리면 어 미라가 내 쪽으로 온다 자루야 내 쪽으로 달렸어 미라야 미라 미라 어디갔지 미라 어디갔어 미라 없어졌어 미라 떨어졌어 미라 떨어졌어 미라 에이 죽었다 이찬우야 잠깐만 하고 있어 봐 응 어? 한 번 있어요 언니 안녕 안녕 조라리 옆으로 비껴 봐 전효야 아빠 내가 동전 먹기 해줬어 어 저기 저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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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먹을 거야 먹어 먹어 먹었다 근데 여기 식탁이래요 여기 책상 위에 다 올라가 있지 나도 나도 아 나 천재 지식 지식 축구다 또 축구다 오케이 넣자 넣자 비켜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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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자고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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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봐 이쪽에 넣어야 된다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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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로 가면 안 돼 거기로 가면 안 돼 아니야 이쪽이야 그래 그래 아니야 아니야 비켜봐 비켜봐 아니야 떨어져 아 아 떨어져 떨어져 안 된다고 거기로 가면 안 돼 아니야 떨어져 공 어디안나 저 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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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? 아빠 죽었었어 이거 뭐야 뭔가 위험한 거 같아 아빠 나 파란팀인가 봐 응 아빠도 파란팀 저 공을 저기로 공을 밀어 공을 밀어 공을 밀어 아닌가 이거를 아빠 이쪽이 파란팀이야 파란 공 있어 이쪽이 파란공 저쪽으로 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얍! 비켜! 위로 올라가잇? 네네네네네네네 비켜! 비켜! 아빠, 뭔가 미세먼 것 같아 나 위로 올라갈게 빨간색 됐고 빨간색 여기 왜 있어? 저기로 다 넣는게 아닌갑다 동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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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좀 먹자 쟤만 혼자 따먹어 어 뭐야 죽어버렸어 바나나 나나나나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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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뭐야? 싸워라 싸워래 싸워래 총이 있네 총 내 바나나 없어졌어 내 바나나 옷 오케이 바나나 죽였고 내 바나나 옷 없어졌어 아빠 내 그림자 보여? 아빠 내 그림자 보여? 모르겠어 아빠 지금 도망다니는다고 정신없어 아빠 안 보여 나? 아빠 내 그림자 안 보여? 아빠 내 그림자 안 보여? 아빠 내 그림자 안 보여? 모르겠어 지금 싸운다고 뭐야 아 죽었다 찬우 어디 있는데? 위에 있네 자 찬우야 우리 여기까지 하자 이제 이거는 안녕 아빠와 찬우의 신나는 로벌로스 세상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일단 이거까지 하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시 왔습니다 고 오오오오오 조심해 으아아앙 으아아아아아앙 안녕 안녕